와, 저기부터 여기 저 끝까지 있나본데요? 어쩜 이렇게 잎사귀가... 그래도 우리가 강화에 있다가 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다른데요? 확 다르지. 네. 반응하는 거예요. 강화에서 이리로 또 오니까 또 싹 다르잖아요. 네. 좋은데요? 좋잖아. 이야, 좋아. 여기가 말이야. 네. 여기가 이제 퇴촌인데. 여기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온대요. 아, 여기가... 퇴촌이잖아요, 여기가. 그래, 은퇴촌이라 그래가지고. 서울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이! 아, 좋다. 연꽃 잎이 진짜 엄청 크네요. 꽃바라, 꽃. 꽃들 봐. 네, 너무 예뻐요. 봉우리 진 거 봐라. 아, 이게 다 피니까 정말. 이야, 저거 봐. 연꽃 잘 피었다, 이 정도 피가. 그래, 근데 오늘 또 우리가 갑자기 또 퇴촌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지. 네, 맞아요. 퇴촌으로 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화에서 1년 반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양천이도 한번 어떨까 한번 분위기, 분위기도 한번 보자고. 좋아, 그럼. 좋아, 온 김에. 한번 둘러보고. 그럼 이제 오늘 집, 집 보는 거예요? 한번 둘러볼 필요는 있어. 여기 하도 뭐 은퇴천, 은퇴천에서 또 궁금도 하고. 같이 입으러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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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일로 퇴촌으로 왔잖아.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금 강화에 그대로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로 퇴촌으로 와서 일로 우리가 이사를 오는 거냐. 한번 각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사를 오는 거냐. 이사를 오는 거냐. 어때? 저는 뭐 새로운 곳에 와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짧게 얘기하세요. 찬성이야, 반대요. 너무 길었어요? 아니,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윽박 지르세요? 짧게 할게요. 찬성. 호야, 얘기해 봐. 아니, 그런데 저는 오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텃밭도 꾸며놨고 저희 만두 다 이렇게 쳐놨는데. 망고 수박이랑. 사람들 시작해야지. 분가하시게요? 찬성. 왜? 집이 가깝고 여기가 너무 좋아. 아주 사심 가득한 찬성이네. 아주 솔직한 얘기다. 사심 가득한 찬성이네. 그런데 나는 반대야. 그래요? 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논 게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정의등을.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그려놓았잖아. 뭐 밭 하나 가루도 그렇고 뭐 하나. 다 손때가 묻은 데라서. 우리 찜질방도 있는데. 시작이 많이라고 하면 되는데. 모종을. 아, 모종을. 오늘같이 비오고 바람 부는 날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 괜찮은데? 오늘 저기 일거리가 많다. 뭐 거리가 조금 멀든 짧든 간에 그걸 떠나서라도. 나는 강화가 좋아 사실. 나는. 너무 아름다운 집을 보면 이사하고 싶어. 그래? 집을 일단 보셔야. 그래. 그리고 저 회수도. 저도 뭐 그냥 정은 들었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좋으면. 그러면. 한 분이네. 이쪽에 일용내가 이쪽에 살고. 네. 회장내는 그냥 강화로 그냥 사는 걸로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생각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본 거고. 이게 무슨 결정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한 번 옮기는데. 그럼. 얼마나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 지금 뭐 지금 적금들 털어야 될 거 아니야, 일로 이사 오면 아무래도. 강화보다 더 낮은 데로는 못 가잖아. 그렇죠. 살던 곳보다는 좋아야죠, 저희가. 그럼, 그럼. 운동방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할 게 아니라 이따가 가서 현장을 둘러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잖아. 괜찮은 집 있으면. 네, 네. 그러면 말이야. 네. 우리가 저기 한 번 그러면 집 구경을 가자고. 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자고 가시죠. 가시죠. 갑시다. 가시죠. 그래서 또 안이 또 상상외로 좋으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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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